월경전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월경전 증후군은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인 만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콩 단백질이 효과적이며 두부와 된장, 두유 등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대표적인 증상인 부종의 효과적인 음식으로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바나나와 과일류, 콩류, 해조류 등이 좋으며 부종을 조장할 수 있는 염분과 알코올의 섭취는 주의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